잠원 21장. 왕의 마음이 물 있는 강들과 같이 주 위손 안에 있나니 그분께서 친히 원하시는 곳으로 그것을 돌리시느니라.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는 옳게 보여도 주께서는 마음을 살피시느니라. 정의와 판단의 공의를 행하는 것이 희생물보다 더 주께서 받으실 만하니라. 거만한 눈빛과 교만한 마음과 사악한 자의 쟁기질은 죄니라. 부지런한 자들의 생각들은 오직 풍족함으로 이끌거니와 조급한 모든 자의 생각들은 궁핍함으로 이끌 뿐이니라. 거짓말하는 혀로 보물을 얻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자들이 이리저리 내던지는 헛된 것이니라. 사악한 자들의 강탈이 그들을 멸망시키리니 그들은 판단의 공의 행하기를 거절하느니라. 사람의 길은 비뚤어지고 낯설거니와 순수한 자로 말하건대 그의 일은 옳으니라. 다투는 여자와 함께 넓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지붕 모퉁이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사악한 자의 호는 재앙을 바람으로 그의 이웃이 그의 눈에 호의를 입지 못하느니라. 비웃는 자가 벌을 받으면 단순한 자가 지혜롭게 되며 지혜로운 자가 흥계를 받으면 지식을 받느니라. 위로운 사람은 지혜롭게 사악한 자의 집을 깊이 살피거니와 하나님 은 사악한 자들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그들을 뒤엎으시느니라. 누구든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으면 그가 직접 부르짖어도 역시 들어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분노를 가라앉히고 품속의 보상은 맹렬한 진노를 가라앉히느니라. 공의를 행하는 것이 위인에게는 기쁨이거니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있으리로다. 명철의 길에서 벗어나 방황하는 사람은 죽은 자들의 회중 가운데 남으리라. 회락을 사랑하는 자는 가난한 자가 될 것이오. 포도주와 기름을 사랑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리로다. 사악한 자는 위로운 자를 위한 대성물이 되고 범법자는 곧바른 자를 위한 대성물이 되리라. 다투며 성내는 여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로운 자의 거처에는 갓기를 바라는 보물과 기름이 있으나 어리석은 자는 그것을 낭비하느니라. 위와 극류를 따르는 자는 생명과 위와 명예를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도시에 올라가 그것이 신뢰하는 힘을 무너뜨리느니라. 누구든지 자기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혼을 지켜 고난들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교만한 진노 가운데 행하는 자를 가리켜 교만하고 건방져서 비웃는 자라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손은 수고하기를 거부하므로 그의 욕망이 그를 죽이느니라. 그는 종일토록 개걸스럽게 탐욕을 부리거니와 위로운 자는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가증한 것이거늘 하물며 그가 사악한 생각으로 그것을 가져오면 얼마나 더 가증하겠느냐. 거짓 증인은 멸망하려니와 듣는 사람은 확고하게 말하느니라. 사악한 자는 자기 얼굴을 굳게 하나 굳바른 자로 말하건대 그는 자기 길을 관리하느니라. 주를 대적할 수 있는 지혜나 명철이나 계략은 없느니라. 사울날에 대비하여 말을 예비해도 안전은 주에게서 오느니라. 잠원 22장. 많은 재물보다 오히려 좋은 이름을 택할 것이여. 은과 금보다 사랑 많은 호의를 택할 것이니라.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만나거니와 주는 그들 모두를 만드신 분이시니라. 분별 있는 자는 재앙을 미리 보고 숨거니와 단순한 자들은 나아가다가 벌을 받느니라. 겸손함과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있느니라. 비뚤어진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자기혼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것들이 멀리 있으리로다.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한 자는 가난한 자를 다스리고 빌리는 자는 빌려주는 자의 종이 되느니라. 불법을 뿌리는 자는 헛된 것을 거두리니 그의 분노의 막대기가 쇠하리라. 관대한 윤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자기 빵을 가난한 자에게 주기 때문이니라. 비웃는 자를 쫓아내면 다툼도 나가리니 참으로 싸움과 모욕이 그치리로다. 마음의 순수함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입술의 은혜로 인하여 왕이 그의 친구가 되리로다. 주, 위누는 지식을 보존하거니와 범법자의 말들은 그분께서 뒤엎으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 즉 내가 거리에서 죽임을 당하리라. 하느니라. 낯선 여자들의 입은 깊은 구덩이니 주, 깨서 몹시 싫어하시는 자는 그 안에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매여있거니와 바로잡는 회초리가 그것을 몰아내어 그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리라. 자기 재물을 늘리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또 부자에게 주는 자는 반드시 궁핍하게 되리라. 내 귀를 기울여 지혜로운 자의 말씀들을 들으며 내 마음을 내 지식에 쏟을지어다. 네가 만일 그것들을 내 속에 간직하면 그것은 즐거운 일이니 그것들이 어울려서 내 입술에 꼭 맞게 되리라. 내가 너로 하여금 주, 를 신뢰하게 하려하여 이것을 이날 내게 바로 내게 알려주었느니라. 내가 계략과 지식에서 심히 뛰어난 것들을 내게 기록함은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며 또 너에게 사람을 보내는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하게 하려함이 아니겠느냐. 어떤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그 가난한 자를 강탈하지 말고 또 고난 받는 자를 성문에서 학대하지 말라. 주,께서 그들의 사정을 변호하시고 그들을 상하게 한 자들의 혼을 상하게 하시리라. 너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화를 품는 자와 함께 다니지 말지니. 네가 그의 길들을 배워 내 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염려하노라. 너는 손을 마주쳐 서약하는 자나 빛보증인이 되는 자들 중의 하나와 같이 되지 말라. 만일 내게 갚을 것이 없으면 어찌하여 그가 내 잠자리를 내 밑에서 빼앗아 가겠느냐. 내 조상들이 세워놓은 옛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 자기 업무에 부지런한 사람을 네가 보느냐. 그는 왕들 앞에 설 것이여. 천한 자들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잠원 23장 네가 칠이자와 함께 앉아 먹게 되거든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 부지런히 살펴보고. 네가 만일 식욕에 빠진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들지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들은 속이는 음식이니 그것들을 바라지 말라.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지 말고 내 자신의 지혜에서 떠날지어다. 네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내 눈을 두려워하느냐.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내어 독수리같이 하늘을 향해 날아가느니라. 너는 악한 눈을 가진 자이 빵을 먹지 말고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내지 말라. 그가 자기 마음 속으로 생각하듯이 실제도 그러한 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느니라. 네가 먹은 한 조각 빵도 네가 토하겠고 내 달콤한 말들도 이르리라. 어리석은 자이 귀에 대고 말하지 말라. 그가 내 말들의 지혜를 없인 여기리라. 오래된 지게표를 옮기지 말고 아버지 없는 자들의 밭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구속자께서 강하심의 그분께서 너와 함께하며 그들의 사정을 변호하시리라. 내 마음을 훈계에 기울이며 내 귀를 지식의 말씀들에 기울이라. 바로잡는 것을 아이에게 금하지 말라. 네가 그를 회초리로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를 회초리로 때려서 그의 혼을 지옥에서 건질지니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 마음도 곧 내 마음도 기쁘겠고. 참으로 내 입술이 바른 것들을 말하면 내 속중심이 기뻐하리라. 너는 마음에서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며 종일토록 주를 두려워하라. 분명히 끝이 있고 너의 기대하는 바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로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 내 마음을 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많이 먹는 자들 가운데 있지 말고 떠들며 고기를 먹는 자들 가운데 있지 말라. 술주정뱅이나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며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는 누더기를 입으리로다. 너를 낳은 내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어머니가 늙을 때 그녀를 억신여기지 말라. 진리를 사대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위로운 자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할 것이여.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인하여 기쁨을 얻으리니.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즐거워하며 너를 낳은 여인이 기뻐하리로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이 내 길들을 지키게 할지니. 창녀는 깊은 도랑이여. 낯선 여자는 좁은 구덩이이니라. 또 그녀가 먹이를 노리듯 숨어서 기다리고 사람들 가운데 범법자가 늘어나게 하느니라. 재난이 누구에게 있느냐. 슬픔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툼이 누구에게 있느냐. 재잘거림이 누구에게 있느냐. 가닥 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오랫동안 포도주에 머무는 자들에게 있고 섞은 포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자들에게 있느니라. 너는 포도주가 불거나 잔에서 제 빛깔을 내거나 스스로 똑바로 움직일 때에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 마침내 그것이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쏘나니. 내 눈은 낯선 여자들을 바라볼 것이여. 내 마음은 비뚤어진 일들을 말하리로다. 참으로 너는 바다 한가운데 누운 자 같으며 돛대 꼭대기에 누운 자 같으리니. 네가 말하기를 그들이 나를 쳐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나를 때려도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였도다. 내가 어느 때나 깰까. 내가 또 여전히 그것을 구하리라. 하리라. 잠원 24장. 너는 악한 자들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며 그들과 함께하기를 바라지도 말라. 그들의 마음은 멸망을 연구하고 그들의 입술은 해악을 말하느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굳게 세워지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귀하고 아름다운 모든 재물로 채워지리로다. 지혜로운 자는 강하고 참으로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늘리나니. 너는 지혜로운 조언으로 전쟁을 할지니라. 조언자가 많으면 안전하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어리석은 자가 감당하지 못하나니 그는 성문에서 자기의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을 행하려고 꾀하는 자는 해로운 자라 불리리로다. 어리석은 생각은 죄요. 비웃는 자는 사람들에게 가증한 자니라. 역경을 당하는 날에 네가 기진하면 내 힘이 적은 것이니라. 네가 만일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들과 죽임당할 자들을 구출하려 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보라.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살피시는 네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또 내 혼을 지키시는 네가 그것을 알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분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각 사람에게 보응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내 아들아 너는 꿀을 먹으라. 그것이 조은이라. 벌집을 먹으라. 그것이 내 입맛에 단이라. 지혜를 아는 것이 내 혼에게 이와 같으리라. 네가 그것을 얻으면 보상이 있겠고 너의 기대하는 바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오 사악한 자여 위로운 자의 거처를 치려고 숨어 기다리지 말며 그의 안식하는 처설을 노력하지 말라. 위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사악한 자는 넘어져서 해악에 빠지리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기뻐하지 말며 그가 걸려 넘어질 때에 마음으로 즐거워하지 말지니.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염려하노라. 너는 악한 자들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며 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 악한 자에게는 보상이 없으며 사악한 자의 등잔불은 꺼지리로다. 내 아들아 너는 주 와왕을 두려워하고 변하는 대능숙한 자들과 상관하지 말라. 그들의 재앙이 갑자기 생기리니 그들 둘의 멸망을 누가 알겠느냐. 이것들도 지혜로운 자에게 속한 것이라. 재판할 때에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는 것은 좋지 못하니라. 사악한 자에게 너는 위로운 자라 하는 자는 백성들이 저주하며 민족들이 몹시 싫어하려니와. 그를 꾸짖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있겠고 또 좋은 복이 그들 위해 이 말이라. 모든 사람이 바른 대답을 내는 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리라. 밖에서 내 일을 예비하고 들어서 그 일이 너를 위해 잘 맞도록 만들며 그 뒤에 내 집을 지을지니라. 가닥없이 내 이웃을 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라. 너는 말하기를 그가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에게 행하고 그 사람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리라. 하지 말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명철이 없는 자의 포도원 곁을 지나갔는데. 보라 그것이 다 가시던 불로 덮여 있었고 그것의 표면이 쇠기풀로 뒤덮여 있었으며 그것의 돌담이 무너져 있었으므로. 그때의 내가 보고 그것을 매우 깊이 생각해 보았으며 그것을 바라보고 훈계를 받았느니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면 내 빈공이 여행자같이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로다. 잠원 25장 이것들도 솔로몬의 잠원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사람들이 베껴 쓴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 위 영광이나 문제를 찾아내는 것은 왕들의 영예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과 왕들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정령공을 위한 그릇이 나오리라. 왕 앞에서 사악한 자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자가 위 안에서 굳게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나서지 말며 위대한 자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통치자의 앞에서 네가 낮아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급히 나아가서 다투지 말라. 그것의 마지막에 곧 내 이웃이 너를 모욕할 때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내 사정에 대하여 내 이웃과 직접 변론하고 은밀한 일을 남에게 드러내지 말라. 그것을 듣는 자가 너를 모욕하므로 너에 대한 악평이 떠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노라. 적절히 말한 말은 은 그림들에 있는 금 사과들 같으니라. 순종하는 귀에 대고 지혜롭게 책망하는 자는 금 귀고리 같으며 정금 장식 같으니라. 신실한 사자 사자는 그를 보낸 자들에게 마치 소확대에 내린 차가운 눈 같으니 그는 자기 주인들의 혼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누구든지 스스로 거짓 선물을 자랑하는 자는 비없는 구름들과 바람 같으니라. 올해 참음을 통해 통치자도 설득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네가 꿀을 발견하였느냐 내게 족한 만큼만 먹으라. 그것으로 배가 차서 네가 토할까 염려하노라. 내 이웃의 집에서 내 발을 뒤로 물리라. 그가 내게 실증이 나서 너를 미워할까 염려하노라. 자기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는 자는 큰 망치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고난의 때에 신실하지 아니한 자를 신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관절에서 빠진 발 같으니라. 마음이 무거운 자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자는 추운 날씨에 옷을 빼앗는 자 같고 천년소 따에 붓는 식초 같으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에게 빵을 주워 먹게 하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물을 주워 마시게 하라. 네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면 주께서 내게 보답해 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몰아내는 것 같이 성난 얼굴은 헐뜯는 혀를 몰아내느니라. 다투는 여자와 함께 넓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지붕 모퉁이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나라에서 오는 좋은 소식은 목마른 혼에게 냉수 같으니라. 위로운 자가 사악한 자 앞에 굴복하는 것은 휘저은 샘과 썩은 옹달샘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한 것 같이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은 영광이 아니니라. 자기 영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무너져 내려 성벽이 없는 도시와 같으니라. 잠원 26장. 어리석은 자에게는 명예가 어울리지 아니하니 그것은 마치 여름의 눈 같고 소확대의 빛 같으니라. 가닥 없는 저주는 떠도는 새와 날아가는 제비처럼 이마지 아니하리로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며 어리석은 자의 등에는 회초리니라.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그에게 대답하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을까 염려하노라.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그에게 대답하라.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염려하노라. 어리석은 자의 손에 소식을 보내는 자는 발을 베어내고 손해를 마시느니라. 저는 자의 다리가 같지 아니한 것처럼 어리석은 자들의 입에 비유도 그러하니라. 어리석은 자에게 명예를 주는 자는 무리매에 돌을 메워주는 자 같으니라. 가시나무가 술 취한 자의 손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들의 입에 비유도 그러하니라. 모든 것을 조성하신 위대한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에게도 보응하시고 범벅자들에게도 보응하시느니라. 개가 자기의 토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같이 어리석은 자도 자기의 어리석은 짓으로 돌아가느니라.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는 오히려 어리석은 자에게 더 소망이 있느니라. 개혈은 자는 말하기를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자기의 돌적이 위에서 도는 것같이 개혈은 자도 자기 침상 위에서 도느니라. 개혈은 자는 자기 손을 품에 감추고 그것을 다시 자기 입으로 가져가는 것을 괴로워하느니라. 개혈은 자는 이유를 댈 수 있는 일곱 사람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지나가다가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다툼에 개입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미친 사람이 횃불과 화살과 죽음을 던지는 것같이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장난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없는 곳에서는 불이 꺼지는 것같이 소문을 퍼뜨리는 자가 없는 곳에서는 다툼이 그치느니라. 타오르는 숱의 숱을 더하는 것과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같이 논쟁하기 좋아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소문을 퍼뜨리는 자의 말들은 상처들과 같아서 배 속의 가장 안쪽 부분들로 내려가느니라. 불타는 입술과 사악한 마음은 은찌꺼기를 입힌 질그릇 조각 같으니라. 미워하는 자는 자기 입술로 시치미를 떼고 자기 속에 속임수를 쌓아두나니. 그가 좋게 말할지라도 그의 말을 믿지 말라. 그의 마음속에 일곱가지 가정한 것이 있느니라. 그가 속임수로 자기의 미움을 감춘다 하여도 그의 사악함은 온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누구든지 구덩이를 파는 자는 그 안에 빠질 것이여. 돌을 굴리는 자는 그 돌이 그에게 되돌아오리라. 거짓말하는 혀는 그 혀로 인해 고난 받는 자들을 미워하고 아처만은 입은 폐망을 이루느니라. 잠원 27장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게 하곤의 입으로는 하지 말며 낯선 자가 너를 칭찬하게 하곤의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무게가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진노는 그 둘보다 무거우니라. 진노는 잔인하고 분노는 포악하거니와 시기 앞에야 누가능이 설이요. 드러내어 꾸짖는 것이 은밀하게 사랑하는 것보다 나은이라. 친구가 주는 상처는 믿음직하나 원수의 입맞춤은 속임수가 가득하니라. 배부른 혼은 벌집도 싫어하나 줄인 혼에게는 쓴 것도 모두다니라. 자기 처손을 떠나 떠도는 자는 자기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향류와 향수가 마음을 기쁘게 하나니 이처럼 마음에서 우러난 친구의 권고도 사람에게 달콤하니라. 내 친구와 내 아버지의 친구를 저버리지 말며 내 재난의 날에 내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까이 있는 이웃이 멀리 있는 형제보다 나은이라. 내 아들아 지혜로운 자가 되어 내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모욕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하리라. 분별 있는 자는 재앙을 미리 보고 숨거니와 단순한 자는 나아가다가 벌을 받느니라. 낯선 자를 위해 보증인이 된 자의 옷을 취하고 낯선 여자를 위해 보증을 선 자에게서 담보물을 취하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큰 소리로 자기 친구를 축복하면 그가 그것을 저주로 여기리라. 비가 몹시 오는 날에 계속해서 떨어지는 물방울과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는 같으니 누구든지 그녀를 숨기는 자는 바람을 숨기며 오른손의 향유 곧 저절로 새는 향유를 숨기는 이라. 쇠가 쇠를 예리하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자기 친구의 얼굴을 예리하게 하느니라. 누구든지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가 그것의 열매를 먹는 것 같이 자기 주인을 모시는 자는 종교하게 되리라. 물에서 얼굴이 얼굴과 일치하는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사람과 일치하느니라. 지옥과 멸망이 결코 가득 차지 아니하는 것 같이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하지 아니하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용광로로 금을 시험하듯 칭찬으로 사람을 시험하느니라. 네가 비록 어리석은 자를 절구에 넣고 밀과 함께 공의로 지을지라도 그의 어리석음은 그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알아보며 내 솟대를 잘 보살피라. 재물은 영원히 있지 아니하니 왕관이 지속되어 모든 세대에 이르느냐. 마른 풀이 나타나고 연한 풀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며 산의 채소들이 거두어지나니. 어린 양들은 내 옷이 되며 염소들은 밥값이 되고 내게 염소의 젖이 넉넉하여 내 음식과 내 집안 사람들의 음식과 내 여종들에 먹을 것이 되리라. 잠원 28장 사악한 자들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위로운 자들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땅의 범법으로 인해 그곳의 통치자가 많거니와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으로 말미야마 그곳의 상태가 연장되리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아무 양식도 남기지 않고 휩쓸어가는 빛하트니라. 법을 벌이는 자들은 사악한 자들을 칭찬하나 법을 지키는 자들은 그들과 싸우느니라. 악한 자들은 판단의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자기의 곧바름 속에서 걷는 가난한 자는 부유하지만 자기 길들이 비뚤어진 자보다 나은이라. 누구든지 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거니와 방탕한 자들의 벗이 되는 자는 자기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느니라. 이자 노리와 불이한 이익으로 자기 재물을 늘리는 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길 자를 위하여 그것을 모으리로다. 사람이 자기 귀를 돌려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되리로다. 누구든지 위로운 자를 악한 길로 끌어들여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구덩이에 빠지려니와 곧바른 자는 좋은 것들을 소유하리로다. 부자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거니와 명철이 있는 가난한 자는 자기를 살펴하느니라. 위로운 자들이 기뻐하면 큰 영광이 있거니와 사악한 자들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유를 얻으리라. 항상 두려워하는 자는 행복하거니와 자기 마음을 강팩하게 하는 자는 해악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다스리는 사악한 치리자는 울부짖는 사자와 돌아다니는 공 같으니라. 명철이 부족한 통치자는 또한 크게 학대하는 자이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자기 날들을 길게 하리라. 폭력을 써서 어떤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구덩이로 도망하리니 아무도 그를 멈추게 하지 말지니라. 누구든지 곧바르게 걷는 자는 구원을 받을 터이나 자기 길들이 비뚤어진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 땅을 가는 자는 많은 빵을 소유하려니와 헛된 자들을 따르는 자는 궁핍이 넘치리라. 신실한 자는 복이 넘치려니와 속히 부자가 되려하는 자는 무죄하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의 외모를 존중하는 것은 좋지 아니하니 그 사람이 빵 한 조각을 위하여 범법하리라. 급히 부자가 되려하는 자는 악한 윤을 가졌으므로 궁핍이 자기 위해 이 말출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꾸짖는 자는 혀로 아처만은 자보다 나중에 더 많은 호의를 얻으리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강탈하고서도 그것은 범법이 아니라 하는 자 바로 그 자는 파멸시키는 자이버신이라. 마음이 교만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거니와 주를 신뢰하는 자는 기름지게 되리라. 자기 마음을 신뢰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나 누구든지 지혜롭게 걷는 자는 구출되리라.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는 부족하지 아니하려니와 자기 눈을 가리는 자는 많은 저주를 받으리라. 사악한 자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스스로 숨거니와 그들이 멸망하면 위로운 자들이 늘어나느니라. 잠원 29장.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을 굳게 하는 자는 갑자기 멸망을 당하며 또 구할 길이 없으리라. 위로운 자들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기뻐하나 사악한 자가 다스리면 백성이 애국하느니라. 누구든지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아버지를 기쁘게 하나 창녀들과 사귀는 자는 자기 재산을 낭비하느니라. 왕은 판단의 공위로 땅을 굳건히 세우나 뇌물을 받는 자는 그것을 뒤엎느니라. 자기 이웃에게 아처만은 자는 자기 발에 그물을 치느니라. 악한 자의 범법에는 올무가 있거니와 위로운 자는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위로운 자는 가난한 자의 사정을 깊이 생각하나 사악한 자는 관심을 기울여 그것을 알려하지 아니하느니라. 조롱하는 자들은 도시를 올무에 걸리게 하거니와 지혜로운 자들은 진노를 돌이키느니라.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와 다투면 그가 노하든지 웃든지 안식이 없느니라. 피해 줄인 자들은 곧바른 자를 미워하되 위인들은 그의 혼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 생각을 모두 말하되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나중에까지 지키느니라. 치리자가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의 모든 종들이 사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속이는 자가 함께 만나거니와 주께서 그 두 사람의 눈을 밝게 하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위해 신실하게 재판하면 그의 왕자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회초리와 꾸지즘은 지혜를 주거니와 제멋대로 버려둔 자식은 자기 어머니에게 수치를 가져오느니라. 사악한 자들이 많이 늘어나면 범법이 증가하거니와 위로운 자들은 그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리라. 내 아들을 바로잡으라. 그리하면 그가 내게 안식을 주고 참으로 내 혼에게 기쁨을 줄이라. 환상개시가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하거니와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 종은 말들만으로 바로잡지 못하리니 그가 깨달아도 대답하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니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는 어리석은 자에게 더 소망이 있느니라. 자기 종을 아이 때부터 자상하게 키우는 자는 마침내 그를 자기 아들같이 되게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많이 범법하느니라. 사람의 교만은 그를 낮추려니와 명예는 영이 겸손한 자를 들어올리리라. 누구든지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 원을 미워하나니 그는 저주를 듣고서도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많은 사람이 치리자의 호의를 구하나 모든 사람에 대한 판단은 주로부터 오느니라. 불의한 자는 위로운 자에게 가증한 자여. 길이 곧바른 자는 사악한 자에게 가증한 자니라. 잠원 30장 야계의 아들 아굴의 말씀들 곧대원이라. 그 사람이 이디엘 곧 이디엘과 오갈에게 말하였느니라. 참으로 나는 누구보다도 더 짐승 같으며 내게는 사람의 명철이 있지 아니하노라. 나는 지혜도 배우지 못하였고 내게는 거룩한 것들에 대한 지식도 있지 아니하노라. 누가 하늘에 오르셨느냐 혹은 내려가셨느냐 누가 바람을 자기 주먹 안에 모으셨느냐 누가 물을 옷에 싸셨느냐 누가 땅의 모든 끝을 굳게 세우셨느냐 네가 말할 수 있거든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냐 하나님 위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 터인즉 네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내가 두 가지 이를 죽게 요청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그것들을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들을 내게서 멀리 옮기시오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내게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고 말하기를 주 가 누구냐 할까 염려하오며 또는 내가 가난하여 도둑지라곤에 하나님 위 이름을 헛되이 취할까 염려하나이다. 종을 그의 주인에게 고소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면 네가 죄 있는 자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자기 아버지를 저주하며 자기 어머니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세대가 있느니라. 자기 눈에는 순결하여도 여전히 자기의 더러움에서 씻기지 않은 세대가 있느니라. 한 세대가 있으니 오 그들의 눈이 어찌 그리 높은가. 그들의 눈꺼풀이 높이 들렸도다. 앞니는 검 같고 어금니는 칼 같아서 가난한 자를 삼켜 땅에서 없애며 궁핍한 자를 삼켜 사람들 가운데서 없애는 세대가 있느니라. 말거머리에게 다오 다오 하고 부르짖는 두 딸이 있느니라.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의 가지가 있으며 참으로 내 가지가 충분하다 하지 아니하나니. 곧 무덤과 수퇴하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우지 못하는 땅과 충분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자기 아버지를 조롱하며 자기 어머니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들이 쪼아내고 독수리 새끼들이 먹으리라. 내게 너무나도 놀라운 것의 가지가 있으며 참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건 내 가지가 있나니. 곧 공중에 있는 독수리의 길과 바위 위에 있는 뱀의 길과 바다 한가운데 있는 배의 길과 처녀와 함께한 남자의 길이니라. 가늠하는 여자의 길도 그러하니라 그녀가 먹고 자기 입을 씻고는 말하기를 내가 사악한 짓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 가지로 인해 땅이 평안을 잃고 내 가지로 인해 땅이 견딜 수 없나니. 곧종이 통치하는 것과 어리석은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운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자기 여주인의 상속자가 된 것이니라. 땅 위에서 작지만 지혜가 뛰어난 건 내 가지가 있나니. 곧 강하지 않은 백성이지만 여름에 먹을 것을 예비하는 개미와 약한 국민이지만 자기 집을 바위 속에 짓는 상토끼와 왕이 없어도 모두가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자기 손으로 지탱하며 왕궁에 거하는 거미니라. 잘 다니는 것의 가지가 있으며 참으로 멋있게 다니는 건 내 가지가 있나니. 곧 짐승들 가운데 가장 강하여 어떤 것 앞에서도 물러서지 아니하는 사자와 그레이아운드와 또 수렴소와 일어나 대적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네가 어리석게 행하여 내 자신을 높였거나 혹은 악을 생각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참으로 우유를 저으면 버터가 나오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강제로 진노를 일으키면 다툼이 나는 이라. 잠원 31장. 르무엘 왕의 말씀들 곧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가르친 대언이라. 내 아들아 무엇을 말하랴. 내 태의 아들아 무엇을 말하랴. 내가 서원하여 얻은 아들아 무엇을 말하랴. 내 기력을 여자들에게 주지 말며 내 길들을 왕들을 멸망시키는 것에 주지 말라. 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왕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마시는 것은 통치자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고난 받는 자들 중의 어느 한 사람의 재판을 굳게 할까 염려하노라. 독주는 망하려는 자에게 주고 포도주는 마음이 무거운 자들에게 주라. 그가 마시고 자기의 빈공함을 잊어버리며 다시는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게 할지니라. 멸망 받기로 작정된 모든 자들의 소송에서 말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내 입을 열라. 내 입을 열어 위롭게 재판하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사정을 변호하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그녀의 값은 루비보다 훨씬 더 나가는 이라. 그녀의 남편의 마음이 그녀를 편하니 신뢰함으로 그가 노량물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리라. 그녀는 자기 평생 동안 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녀는 양털과 아마를 구하여 기꺼이 자기 손으로 일하고 상인들의 배들과 같아서 멀리서 자기 양식을 가져오며 또 아직 밤일 때에 일어나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자기 여종들에게 몫을 정하여 주며 밭을 깊이 살펴보고 그것을 사며 자기 손의 열매를 가지고 포도원을 세우며 힘있게 허리를 동이고 자기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하는 일이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잔부를 끄지 아니하며 자기 손을 물레 갈아게 대고 손으로 물레 실패를 잡으며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참으로 궁핍한 자들에게 손을 뻗으며 자기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주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자기 집안 사람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수놓은 용단 덮개를 만들며 비단옷과 자주색 옷을 입고 그녀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 가운데 앉을 때의 성문 안에서 알려지느니라. 그녀는 고운 아마포를 만들어 팔고 허리띠를 상인들에게 넘겨주며 능력과 명예로 옷을 삼고 다가올 때를 기뻐하리라. 그녀는 지혜를 가지고 자기 입을 열며 자기 혀 속에 친절의 법을 두고 자기 집안의 길들을 잘 살피며 게을리 얻은 빵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녀의 자녀들은 일어나서 그녀를 가리켜 복받은 자라하고 그녀의 남편도 그녀를 칭찬하기를 많은 딸들이 덕스럽게 행하였으나 그대는 그들 모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대나 주를 두려워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그녀의 손의 열매를 그녀에게 주라. 또 그녀가 직접 행한 일들이 성문 안에서 그녀를 칭찬하게 할지어다.